김 대리, 이메일 확인했어? 네? 아니요, 지금 할게요 우리 일본 출장 가야 돼 진짜요? 언제요? 오늘 네? 오늘이요? 그래, 오늘 그럼 오늘 회의는요? 취소야 과장님, 저 이 옷밖에 없어요 나도 이 옷밖에 없어 가기 전에 셔츠 하나 사자 네, 알겠습니다 김 대리, 이메일 확인했어? 네? 아니요, 지금 할게요 우리 일본 출장 가야 돼 진짜요? 언제요? 오늘 네? 오늘이요? 그래, 오늘 그럼 오늘 회의는요? 취소야 과장님, 저 이 옷밖에 없어요 나도 이 옷밖에 없어 가기 전에 셔츠 하나 사자 네, 알겠습니다 선배, 취업 축하해요 고마워 너는? 취업 너무 힘들어요 이력서 냈어? 네, 진짜 많이 냈어요 한 군데도 연락 안 왔어? 네 선배, 저 술 사주세요 그래, 술 마시자 고기도 사주세요 고기, 나 아직 백수야 돈 없어 저는 한 군데도 연락 안 왔어요 슬퍼요 아, 알았어 고기 먹자 그리고 술도 마시자 네, 좋아요 선배, 취업 축하해요 선배, 취업 축하해요 고마워 너는? 취업 너무 힘들어요 이력서 냈어? 네, 진짜 많이 냈어요 한 군데도 연락 안 왔어? 네 선배, 저 술 사주세요 그래, 술 마시자 고기도 사주세요 고기, 나 아직 백수야 돈 없어 저는 한 군데도 연락 안 왔어요 슬퍼요 아, 알았어 고기 먹자 그리고 술도 마시자 네, 좋아요 팀장님, 건배 섬미 씨, 취했어? 아니요 저 안 취했어요 섬미 씨, 지금 엄청 취했어 아니요 저 안 취했어요 팀장님, 감사합니다 왜? 저 조금밖에 안 마셨어요 팀장님, 감사합니다 아이고, 많이 취했네 감사합니다 저 취업하는 거 힘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자, 택시비 택시 타고 빨리 들어가 우와,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저 안 취했어요 안녕 팀장님, 건배 팀장님 감사합니다 왜 저 조금밖에 안 마셨어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많이 취했네 감사합니다 저 취업하는 거 힘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택시비 택시 타고 빨리 들어가 우와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저 안 취했어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질문? 질문하세요 저희 방학 언제부터예요? 방학? 방학은 7월부터예요 그럼 언제까지예요? 8월까지요 방학 때 저희 학교 나와요? 네 고3은 학교 나와요 그럼 도시락 싸와요? 진석진 다시 들어와요 땡땡이는 안 돼요 선생님 이제 그만 수업 시작할게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질문? 질문하세요 저희 방학 언제부터예요? 방학? 방학은 7월부터예요 그럼 언제까지예요? 8월까지요 방학 때 저희 학교 나와요? 네 고3은 학교 나와요 그럼 도시락 싸와요? 진석진 다시 들어와요 땡땡이는 안 돼요 선생님 이제 그만 수업 시작할게요 야 시험 잘 봤어? 아니 완전히 망쳤어 진짜? 다행이다 왜? 나도 망쳤어 진짜? 아휴 나 이거 하나 틀렸어 너 이거 맞았어? 뭐? 하나? 응 이거 하나 틀렸어 그래서 100점이 아니야 너 맞고 싶어? 아니 나 다음 달에는 100점 맞을 거야 나 간다 야 시험 잘 봤어? 아니 완전히 망쳤어 진짜? 다행이다 왜? 나도 망쳤어 진짜? 아휴 나 이거 하나 틀렸어 너 이거 맞았어? 뭐? 하나? 응 이거 하나 틀렸어 그래서 100점이 아니야 너 맞고 싶어? 아니 나 다음 달에는 100점 맞을 거야 나 간다 시험 잘 봐 이거 구멍 우리 우리 너가 나 너가 이쁜 야 나 응 text 왜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